리온 더 웨이컨 리온 더 웨이컨 리온 더 웨이컨은 두 가지의 비주얼한 샌드위치 마술이 수록된 스트리밍 렉처입니다. 고른 카드가 케이스에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케이스로 비주얼하게 들어가는 흑건 고른 카드가 두 장의 케이스 사이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팩스 두 마술 모두 빌린 카드로 즉석에서 세팅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